강원도 횡성군이 노인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지원 사업을 안내하며 지원 의지를 다졌습니다. 지난 1일 강원도 횡성군의 각 마을회관에서 2023년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운영 안내가 진행됐습니다.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노인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. 올해 지원 사업은 9개 읍면에서 3천여 명이 참여하며 총 27개 사업 3,416개의 일자리가 마련됐습니다.